자 또 인디 공포 게임인데 1인 개발자분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구요 한국분이신거 같은데 웨어리스 사라 라는 게임입니다 사라 어딨어?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봅시다 아 누구야? 터미네이터가 쫓아오나? 그 사람은 아직 문을 뚫고 싶어 브라이언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바로 살려줘! 죽을듯이 죽을듯이 자, 깜짝높을때 좀 숨을때 아 марш sheк? 아? 님누빼! 이 집을 닫혀지면.. 저거 진짜? 어.. 뭐.. 어디가? 지금 자네야. 이거 제 november? 나 사icket? 아니 찾을 생각을 해야지 맥주를 마실 생각을 하면 어떡하니 자 힌트 보기 아허 힌트 보기 대화가 끝나고 힌트 타이머가 진행됩니다 자 모션 블러는 끄죠 네 모션 블러는 꺼버리죠 제일 쓰.. 그래픽 관련 옵션 중에 제일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30프레임에서는 약간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긴 한데 보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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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문이 잠겼다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게 뭐 힌트가 아 피자 먹고싶다 평소에는 딱히 먹고싶은 생각도 안되는 딱히 맥주로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기는 네 안녕하세요 잠겼어 며칠 전부터 가끔 천장에 돌이 굴러다니는 소리와 기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골으로 이사와서 큰집에 살 수 있는건 행운이지만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어 이런 소리를 듣는건 기분 탓일까 뭔 일이 있었는데요 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깨지는 소리가 들렀 아 설마 어 근데 체스인데 체스 말인 식탁을 정리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냄비는 주운 후 깨진 그릇은 빗자루로 쓰러 정리했다 그래서요 시키다 춥고 공포 플러스 퍼즐이라든지 어! 여기 있습니다 공포 퍼즐 뭐 약간 그리고 추격전? 뭐 이런 게임이래요 자 들어왔어 아 이 플래시라이트가 있었잖아!!! 왜 안나와 어? 뭐야?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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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킹은 또 뭔데요? 이런 사진이 있을거야? 얼음... 다른 비닐을 사용할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마네킹은 왜 빌려줘 무슨 마네킹입니까 고장나면 수리도 다 내가 해야되구 어? 뭐가 적혀있다고? 6 6 하다 하다 이제 그림 인트야 하트? 하트 구? 하트 구? 하트 구 여기도 등장 미션 있다니 어? 오 스페이드는 오 클로버 오 스페이드로 하트 구? 스페이드로 글로버 오 아 이게 왜 이게 마네킹 배달온거야? 뭔데 안에 있는게 스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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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댕 버렸어 저 하트 구? 정말 저 안에 살아 들어있는거 아니야? 잠깐만 네 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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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일이요, 제가 방금 안 먹었을 때 못 가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마늘에서 깨달았을 때, 제가 한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한 장면의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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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제가 그곳에 갔을 때가서 못 가야겠어요. 제가 그 밤에 있는지, 내가 지워진다? 그 때에 뭘 봤어? 그 때에 뭘 봤어? 아아아아 아 야 창문 닫아놨어야지 아 아아 아 내가 여기서 나가자 창문으로 쇽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도망가자 그래 당연히 닫아야지 안 닫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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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더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다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는다 체크 포인트 제작 캐 그래서 주라 그래서 어쩌라고 조졌다 도구가 필요해? 그냥 발로 쳐버리면 안되냐? 무슨 도구가 필요한데? 11초 힌트동 공개 아니 도끼! 좋아 아 아니 전화 한번 받으라면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저 선생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기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하면 될 거 가지고 아구이씨 이리 집전화 써야 돼? Hello, Brian It is a shame that you have ignored my favor 아우 먼데 성이탈이 형이세요 아우 뭔데 성이탈형이 세네 아우 뭔데 성이탈형이세요 아우 뭔데 성이탈형이세요 아우 뭔데 성이 탈형이세요 알 수 없는 남자는 참을 수 없다는단 웃음을 토해냈다 하지만 아름다운.. 나는 너무 멀쩡할 것 같다 나는 당신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뭘 또 보냈다 야 그냥 일반적인 만익은 왜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내가 제거한다고? 제거한다고? 아니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여닫는 거 말고는 여기다 뭐 하라는 거 아니야? 힌트 없음 힌트 없음 힌트 없음 힌트 없음 계속 닫혀있는 중 힌트 없음 체스 비쇼 킹 뭐여 뭐일주 영롱한 바 ... ... ... ... ... ... 1 2 3 4 5 6 기기치 체스 그걸 또 모으는 게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근데 힌트를 보고 싶긴 한데 이 정도까지 잘 보고 싶지 제대로 보고 싶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좀 힌트 중요하지 힌트 중요한데 이 정도까지 대놓고 받고 싶진 않았는데 다섯 개 됐나? 다섯 개 근데 뭐 1인 개발 게임이니까 룸? 룸? 왕 흰 룹 룹 룹 룹 룹 룹 룹 룹 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작동하네. 다 뭐하는데 작동을 안하면 어떡하니. 이미 나 다 한다고 이제. 혹지알로 내가 내려가야 되니 내려가야만 하는 거니.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아, 쥐야. 아니, 여기 근데 자기네들 집이면서 이걸, 이걸 뭘, 이걸 이렇게? 네 주변을 베이하고 널 바라보는 나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계속 널 지켜서, 그렇게 널 계속 지켜보고 있어. 조만간 네 자약한, 나약한 정신이 무너지게 된다면, 기꺼이 네 몸을 가져갈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네가 만약 죽어서 송장이 된다고 해도, 그분은 너를 새 생명으로 으깰 거야. 엔티티 네임이? 이건 세라의 뮤직박스? 작업하지 않는다. 이건 세라의 뮤직박스? 작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뮤직박스를... 이건 세라의 뮤직박스? 작업하지 않는다. 아,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아아아아아! 정신, 빛, 빛, 빛! 정신,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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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휴, 빛! 암티틀, 빛이 전혀! 아, 뭐야. 아, 뭐가 오는데. 저기요 아니 마네킹씨 마네킹씨 아 잠깐만 코도도독 마네킹이 갑자기 회오리치기로 날쳤어 꿈이라고? 마네킹 사라졌어 아유 술 좀 그만 먹어 이제 살아 만나기만 해봐 우리 바로 이혼은 이혼수속이다 이혼간다 더이상은 이렇게 못살아 자 아니야 자 내가 찾아낸건 3 4 9 5 석세스 녹음기 아니 다 먹고 살다보면 그런거지 삶이란게 좀 가족한테 소홀해질수도 있고 돈 벌다보면 네 안녕하세요 술공부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술공부하고 계세요? 굳이 그다...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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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다른곳으로 잡혀가기라도 하냐 에이치 뭐야... 하이 벌티지... 아니 춤은 옷을 께 입으면 될 거 가지고 좀 뜬금없긴 한데 벽난로 있는 방이 이쪽이었죠 이게 또 뭐야 브라이언씨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제 브라이언씨를 놀라게 하는 건 좀 질려서요 그럼 사무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죠 이 새끼 자꾸 이상한 마네킹 보낸 새끼 나한테 전화하는 새끼 너야? 내 사무실 여기 아니었니 여긴 사무실이 아니야? 뭐 소재 같은 거냐? 이쪽이 사무실이냐 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아 근데 움직임이 좀 기괴하다 너무 기계에서 무서운게 아니라 좀 웃긴데 문이 잠겼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오케이? 원래 지금 전등 색깔이 이랬던가? 아니 너도 또 마네킹이잖아 어? 누구야 너? 잠시만 이거...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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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당신이 안전하니? 생각해? 내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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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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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렇게 말해, 말해, 말해 아니, 제발 저는 이 집에서 한 책을 찾고 있었던 책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책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너무 커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TV를 기억하셨나요? 그 TV를 켜고, 그 책을 원한다면, 그 책을 원하는 책을 켜고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TV쇼, 당신은 그냥 한 번만 보여줘. 아니요, 저 그냥 이혼할거에요. 상관없어요. 세라, 사라 안찾아도 돼요. 세라가 될거야? 이곳에 있는 책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릴께요. 알았어, 일단 TV. TV부터 보라니까 한번 TV 봐보죠.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도끼로 내려치면 안되니.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벽. 뾰로로롱.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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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야야야야. uster. 아잇. 그냥 여기 있는데.. 뭐야. 매직. 티어리.. 매직 이론책. 마법 이론책 여기 찾아갖고 왔어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던데요 이걸 못 찾았다구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Mr. Brian Is it that book? Let me take a look Let me take the look Oh yeah Oh great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합쇼 아니었어? 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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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색이 좀 더 빨간 빨간 거였다 빨간 거여야 된다 이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찾아볼게 빨간 책 하여간이지 머리에 마구니만 들어가지고 주황색도 아니고 빨간 책을 찾아야 된다니 빨간 책 이거다 매직북 자 이거였어 Mr. Brian Is it that book? 넷북입니다 Let me take a look 또 이거 당하냐? 도리도리 당하다니 도리도리 당하다니 도리도리야 됐지? 이것도 아니라고? 아니 이거 아니야? 색이 색이 저거 얼추 비슷했는데 뭐지? 뭐지?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니고 RGB 값이 다르다 이거잖아 저도 그거 때문에 환장하겠단 말이죠 아이씨 아니요 아니에요 어 잠깐 이건가? 아 아 아 이 새끼들 야 야 이것만 귀신같이 모양 빨간색으로 안해주고 봐봐 개 개 생양아지 새끼들 찾았다 이거다 이거 맞네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근처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빨간색으로 둥둥 띄워주는데 저것만 하기가 뭐 그래야 이제 헤맬테니까 이해는 합니다. 아니면 내가 못 봤던가 정신없어가지고 그런거겠지 됐다 그래요 자꾸나 술만 처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무려 금주 100일째라고 이제 100일 넘겼다고 100일 동안 아예 술을 안 마신건 아니지만 500 한잔 마셨다 여름휴가 때 동생이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됐지 며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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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네 이 부분은 내가 찾았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 마스터의 맛 앤티크 그럼, 우리 전에 얘기를 했었을 때, 당신의 정보를 보내야 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정보를 먼저 보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정보를 보내야 할 것이다. 시간 내로 도착하라구요? 아니, 도착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이제 그걸 좀 하지. 시간이! 아니! 최소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간 내로 끝까지 도착하세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짝으로 타이머도 올리고, 세워놓으면 내가 멍 때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뭔데? 자! 가자! 이 쪽으로! 도리도리야! 이따가 자동차에 축하해! 좋아!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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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으라고. 강강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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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어서 됐다 다행이다 제가 다행히 사는거지 하지만 제가 다행히 찾을 수 없는데 제가 다행히 찾을 수 없는데 제가 일을 보고 이렇게 많이 보고 나는 뭔가를 보고 나는 나는 만익은 내가 따라다니며 응, 정말 어렵다 내가 너가 병원에 앉아 있었는데 이 번호로 전화가 나갔어요 병원에? 제가 집에 집에 있는 3일에 병원에 있는 3일에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더 기억나요? 더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제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1st aid kit, I suppose. 1st aid kit? 이거? 야! 하하! 아니... 아니, 또 1st aid kit 자, 이 상자는 또 어... 이럴 때는 또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인거야? 아이씨 돌아오버리겠네 아... 나름 재밌는데 그래도 재밌다 방송용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않는 것 같다, 진짜 이 버그조차도 나름의 재미요소로 뽑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야... 1st aid kit, Nielsen 또 어디 뭐 냉장고에 쳐박아놓고 까먹은 건 아니지? 으드 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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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 흰 아니 이미 거기 넘어갔다고요 선생님 다른 세인트를 주세요 세인트를 응 그럼 자꾸 이제 모션 블럿 내가 껐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어이 뭐예요 이것도 으잉 으잉 네 마누라야 집이 이런곳이 있었나? 없던 길이 생겨났어 2차 병원 진단서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계속 입원한다고 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서류 처리 과정에서 오진이 있었는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꾸준히 걷기 운동이라도 하면서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담당 좋지요 로봇 223 그런가봐요 비 비 저게 아픈 얼굴이 아닌데? 아이... I'm okay. We've moved to hospitals quite a bit. Everywhere. Every doctor said the same thing. Just let me stay like this. Anyway, Brian. Can you hold my hand? Hold my hand? I am feeling the pain growing. I... I'm not sure I can stay still in a few days. This is my last wish. Please finish me with that gun. It's too torturing to live like this. No, I can't do this. There has to be something we can do. My day is already being done. Brian. You know you've done well. Right? Brian. Brian. You know you've done well. I'll never know. I think it was an accident. I'm sorry, but it won't work. I think it is too much, too. Yeah, Sarra! David! You can't die! Wait, hold up! Wait, there's a picture! I've got a picture! Look! 그리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다는 것인가 문을 두드리려던 스티븐은 응답이 없는 걸 수상히 여기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엄청 진짜 장면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스티븐은 황금피 줄을 풀어 보라이언과 세라를 부축하고 119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 911 맞나요? 여기 있다면 아무 앰뷸런스를 보내주세요 여기가 111역 그만 뛰어 브라이언? 괜찮아? 아... 세라 어디에 있었어? 지금 여기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 세라는 또 사라졌어? 잠깐만, 어, 총 맞고 다 갔어? 슈퍼솔저 된거야 이제? 총 맞고 각성하기요? 잠깐만 그거보다 이제 비디오테이프를 얻었으면 비디오테이프를 어디 TV같은데 가가지고 넣고, 넣어서 재생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냥 비디오테이프만 열었더니 모든 내용이 기억나버렸다 아, 심지어 근데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다 그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비디오테이프 재생했는데? 재생했잖아요 아니, 재생을 했다기보단 이제 으잉? 안 얻어지던데, 비디오테이프 안 얻으셨다고 안 oddly졌다고 . . 내가 뭐해야 되니? . . . . 비디오 테이프를 얻을 수가 없어 안 얻어져 얻어지지가 않아 TV에 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응? 다시 이쪽과 여바이는 뭐지? 살아 이제 그거 된 건가? 뭔가 약간 죽은 상태로 사라졌잖아 그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게 이제 이상하게 변이 되면서 이제 바위화자도 찍는 거야 갑자기 충분히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갑자기 슈퍼솔저는 아니고 약간 괴물이 돼가지고 타는 거 아냐 아니 힌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뭘 알아구요 제가 저거 보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통하고 터졌을 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결되는 게 아이고 재미네 babe whatever stick Fi nar 또? 이 뭔놈의 집이 맨날 맨날 저 여기 나가 옥도를 그럼요 탐색해봐야죠 옥도를 탐색하시라는데 탐색을 해야지 도시오는 아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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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내 집 내 돈 저희도 안가가 저희도 안가가 나 알 수 없는 남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툰했다. 먹 lasers 아니요. 됐어 그만해.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지금까지 무지 힘들었는데 절대 까지 가야돼! 갑자기 스트레스성으로 알러지가 올라오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밖에 나가냐? 진짜네 아니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데? 유튜브야 갑자기 이번에 또 악마야 컨셉이? 여러모로 게임이 골 때리네 재밌네요 재밌긴 재밌네 자 금으로 브라이언이 금주로니 일시적으로 달리기 속도가 빨라졌대 깜짝이야 내가 좀 이상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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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꺼내줄 뭐야 이게 빨라진거야? 어 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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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없음 그냥 도망치라 이거 아니야 도망치라 이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이 문자의 정신이 없나 그 방에 있는 그 뮤직 박스에 찾는 것 같다 그 방에 있는 거 같다 아... 아... 저거... 저거는 저게 왜 이렇게 생각했다 다른 거 같다 나 건가 이제는 여기가 되었네요 담믄! 룬아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추우우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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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동상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진다. 여긴 아마도 악한 것들은 접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조명 막대 사용법. R. LB로 길게 사용. 던지기. 마리아 동상. 미스터 브라이언. 안녕하십니까? 하! 하! 물구덩이가 느려져요. 네. 달리는 속도가 느려져요. 하!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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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안 알려주고 이거 늦게라는 거요 그냥 내보내줘 확장그러기가 별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문 열었잖아 이치원 이거다 이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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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자라!!!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버리면 너무하다 진짜… bag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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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해냈은 했는데 이게 해냈고 과연 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기짝같은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이미 했어요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거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야 아 선생님 또 아 선생님 또 한 시간 정도 하면 끝내야겠다 이를 생각했는데 5천원짜리 게임이라고 물론 5천원짜리 게임이라고 그 게임 플레이 자체까지 나쁠한 부분 없다고 하는 아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길을 물음 맞아야지 이거라 게임이 좋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이언 씨에게 몸 상태도 편치 않으실 텐데 잘 다 오셨습니까? 당분간 이 방은 브라이언 씨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1층에 있는 제 애인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브라이언 씨가 흥미를 느낄 만한 그림들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부디 차분히 감상하시길 바래요. 참고로 저는 이 방에 싫어요. 애긴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어? 갑자기 AI 그림 같은 게... 왜 이 방에 비craft이 안 떠있을까요? 그건 이 방에 비판이 안 떠올수있을 텐데... 아무리 두 분이 형이 킬후에 비판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다 오신데...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을까? 그럼 여기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방을 안 떠올수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싶었을 텐데... 세라마 1층에 있다는 이 남자의 애인이 세라? 세라 세라 제발 또 이제 추격증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해줘 난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네이버 세라 세라 그보다 이보다 이름이 분명 사라인데 왜 이름이 세라야 사라야 세라야 둘 중 하나만 해봐 둘 중 하나만 해봐 범정히 이 그림을 보았다. 하마스 클라인과 엘리겐트의 눈. 그가 내가 사랑했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냈어. 그리고 이 스태트도. 이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지켜냈어. 어우 너무 진이 빠졌다 아 잠깐만 너 수술했니? 겨드랑에 수술 짜고 있어 래앤아 가면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특별한 재료를 닿지 않게 특별한 재료를 닿지 않게 특별한 재료를 닿지 않게 특별한 재료를 닿지 않게 멘붕 내 삶에 빠졌어 내 삶에 빠졌어 나는 어쩌고 내가 말했으면 내가 내 일에 대해 안심했을땐 내가 내가 그 Supurr는게 그 영혼을 잃고 그 영혼을 받았다 만약 내 삶의 형은 어떻게 해야할지 그 영혼을 받았다 내가 그 영혼을 받았다 하지만 그 영혼을 살아가고 무슨 form에 그 영혼을 받았다 아마... 그녀는 최고야 그녀는 그녀의 삶을 생기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생기고 사라 내 사랑 잘 지내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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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나중에 엔딩이 추가되려나? ㅋㅋ ㅋㅋ 와 너무 충격적이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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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Where is the 사람과 세랑가 아무튼 나름 재미 컬트적인 재미는 있네요 재미있었어 물론 이제 좀 술래잡기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꽉 채워서 한 2시간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한 4시간 5시간 한다고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짧고 굳게 끝 끝